오늘 미국 반도체 생산 분야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4월 8일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추측을 내놓기를 반도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코트라에서 관련된 웨비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기가 아까워서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제가 한번 간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 분야 미국의 위치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올해 초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손에 반도체 칩을 들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주요 부품들에 대해서 공급망을 100일간 검토를 해보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보라라는 지시를 한 것이죠. 이분이 칩을 들고 있는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만큼 반도체의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미국의 발의된 법안입니다. 하나는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이고 하나는 또 아메리칸 파운드리스 액트 칩스라는 것은 반도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를 창출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SK증권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제가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갖고 왔는데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발의가 됐어요. 여기 보면 2024년까지 투자비에 세액공제를 하고 파운드리 구축하고 R&D 확대하고 펀드 조성하는 것에 총 228억 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아메리카 파운드리스 액트도 비슷한 금액이죠. 250억 달러를 자국 생산이나 R&D에 여기는 방위고등연구계획국도 있고 에너지부도 있고 국립과학재단도 있고 이런 쪽에서 돈을 다 모아서 250억 불을 지원을 하자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작년에 발의된 법안인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에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합쳐져서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법안들이 나와 있고 이 금액들 두 개 합쳐서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데 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원책이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정들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50억 불, 우리 돈으로 50조, 60조 정도 되는 금액을 향후 몇 년 내 투입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과기정통부하고 산업부가 공동으로 합동으로 해서 10년간 1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을 AI 반도체 생산하겠다고 예타 준비했고 얼마 전에 통과가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저희는 10년간 1조 원인데 미국은 50조가 넘는 돈을 투입하겠다고 법안 발의 물론 통과된 건 아니지만 하겠다고 하니까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4년, 15년 이럴 때 반도체 굴기하겠다고 해서 100조 원 쏟아붓겠다고 하고 거의 대부분의 돈을 투자하고 소진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SK증권 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것인데 이거는 미국의 반도체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잘 묶어서 내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위치한 패배 TCO는 경쟁국 대비 25%에서 50% 높게 나타난다. TCO가 총 소유비용인데요.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워서 그것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국이 100이라면 대만이나 한국이나 중국 같은 기업에서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뽑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한국이 그렇게 TCO가 낮은 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중국이 가장 저렴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 지는다고 그러면 땅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여러 가지 도로도 그냥 깔아준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세 같은 것들도 많이 안 받는 혜택을 주고 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쪽에 공장 지어놓고 이렇게 되면 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들어오면 못 나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가는 게 약간 꺼려지는 것도 있고 또 기술 유출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삼성이나 SK도 지금 시안하고 우시에 랜드플래시하고 D램 공장 돌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공격적으로 중국에다가 뭘 더 메모리 쪽 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술 유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미국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발표입니다. 새로 인텔의 CEO가 되신 펫 겔싱어라는 분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22조 원을 들여서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두 곳을 건설을 하고 파운드리도 진출을 하겠다.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작년에 사업부를 다 해체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없앤다고 했었는데 다시 1년 정도 지나서 이쪽 사업도 다시 진출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CEO 직속 사업부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인텔도 이제 공장 투자를 미국 최대 기업이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데 파운드리를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것도 한국에서 보도가 많이 됐고요.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이 왜 이렇게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거기서 이제 칩 공급 부족이 일어나니까 뭐 이제 다른 쪽도 일반 컨슈머 제품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지금 물량이 모자라서 잘 못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그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갈수록 빨간색 표가 많을수록 좀 공급이 넘친다라는 의미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쇼티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대부분 다 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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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티지 뭐 지금 뭐 낸드 같은 경우는 작년 뭐 12월 뭐 11월 일때만 해도 밸런스가 맞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이제 타이트해지고 좀 어려워진다. 공급이 이제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걸 나타낸 표인데요. 뭐 idm 도 마찬가지고 뭐 파운드리, 오사트, 오사트는 이제 패키징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날로그 앤 파워 이런 쪽도 물량이 많이 모자랍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파운드리 팹 현황을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사실 이렇게 표로 보면 굉장히 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 같지만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삼성전자 그 오스틴팹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8인치 팹입니다. 200mm 팹인데 그렇게 뭐 주요한 공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신규로 투자가 거의 안 됐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여기에 이제 더 아까 인텔이 뭐 파운드리 공장 두 곳 더 지어서 파운드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텔도 여기 또 추가가 될 테고 TSMC는 기존에 8인치 공장만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12인치 공장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짓겠다고 미국에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요. 삼성전자는 오스틴에 있는 공장 옆에 부지가 추가로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 신공장을 뒤로 놓을 것으로 뭐 진지게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최근에 올 초에 이제 한파가 닥쳐서 지금 공장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이 좀 뒤로 밀린 것 같고 어쨌든 삼성도 이쪽에 새로 이제 공장을 짓기로 발표를 언젠가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되겠죠. 주요국의 펩 현황을 보면 한국, 대만, 중국이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장 많고 지금은 이제 대만이 대만하고 한국이 많은데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일본은 뭐 좀 하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그 파운더리 뿐만 아니라 인텔 자기네들 제품도 만드니까 자기네 이제 케파까지 다 넣어 놓은 것인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국에서 저렇게 돈을 많이 태운다 라고 하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세미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세미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뭐 IDC, WSTS, IC인사이트, 옴디아 이런 주요 시장조사 업체의 올해 반도체 매출액 전망치를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겁니다. 뭐 작게 보는 데는 4.4% 성장할 것이다. 많이 보는 곳은 12.4%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균을 내보니 이제 9% 정도 성장을 한다. 왜 19% 성장이면 굉장히 큰 성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수급이 이제 불안하고 공급이 모자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매출은 뛸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 생산을 하는 기업들의 올해 투자액 전망치를 추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삼성, TSMC, 인텔이 이제 상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인데 올해 이 3개 기업들이 모두 미국의 신공장, 미국의 신공장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해 조금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조금 적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작년보다 7% 이상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조사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제 주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반도체 장비나 재료를 하는 국내에 있는 후방 업체들이 미국 시장의 일부 삼성전자를 따라서 오스틴 공장 옆에 이제 사무소로 설립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따라다 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미국에 이제 그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미국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표를 보시면 북미 쪽에는 뭐 그렇게 투자 반도체 그 장비나 여기는 이제 유틸리티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금액들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1년에 뭐 작년 같은 경우 64억불 정도 한 걸로 이제 7조 정도 한 걸로 보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대만이 이제 가장 크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전망치도 올초에 내놓은 건데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재료 쪽 뭐 반도체 생산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뭐 불상이라든지 뭐 식가객, 포토레지스트 이런 뭐 C&P 슬러리 이런 재료들이 많이 쓰이는데 미국 자체가 뭐 생산시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포션은 비중은 한 10% 정도 밖에 안 되고 가장 큰 시장이 대만입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이 이제 큰 시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이제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은 원래 컸고요. 근데 미국 쪽에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비중 역시 계속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반도체 생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뭐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회사들, 장비회사들 위주로 본다고 하면 이런 회사들이겠죠. 뭐 어플라이드, ASML, 도쿄, 일렉트롤, 램 리서치 이런 쪽인데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 기업들이 상위권 12권 내에 있고 한국 기업들은 아직 12권 내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 세일즈, 영업 하실 때나 결국은 미국에 가는 기업들, 삼성하고 거래를 한다고 하면 삼성 따라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인텔이나 TSMC 그 외에 뭐 글로울 파운더리 같은 경우도 IPO 한다고 그러고 지금 자금 많이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쪽 영업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미국 내에서 반도체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있고 일본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를 대비해서 새로 나오는 뉴스나 어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